근데 데일리한 쪽팔리지 않냐? 송어미. 야, 이걸 기사라고 쓰냐? 김건희 소프트 파워 외교 내줘. 우크라아동그림 전시, 살이 환지 본처. 이걸로 또라이 대통령을 부드럽게 보이게 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보니까 외교 잘했다. 성과가 나오고 있다. 무슨 외교를 잘해요? 살이 쌓일 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몸에 살이가 쌓이고 있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김건희가 했다는 외교 내조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아동들 그림을 전시회해 줬다는 건데요. 이것도 외교라기 보다는 자해인데요. 자해죠, 자해. 아이들을 이용해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지할 때입니까? 미친 거예요, 진짜. 미국이나 서방은 다 발 빼는데 대세를 뒤집을 수 없다고 다 인정하잖아요. 전쟁에서 이미 끝났다, 우크라이나는. 그런데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올인하고 있는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러다가 러시아가 미사일 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자해 행위인데요. 자해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대놓고 하기는 뭐하니까 애들을 데려와서 하잖아요. 이건 또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예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아동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아동을 정치 소재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 아동들이 보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피신 온 아이들이에요. 그 전쟁의 상은을 그걸 치유해 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와서 이걸 갖고 외교 내조다 이따위 말을 거기다 쓰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정신 있는 기자들이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의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했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빼야 되는 거예요. 외교 내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진짜 천박한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애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용산에서 행사할 때 애들 좀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애들이. 예전에 기자들은 그래도 저렇게 무식쟁이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외교 내조 이렇게 안 썼거든요. 무식하다고 하면 저는 진짜 인간 비대라고 할 만큼 너무 심하게 빨아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김건희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 방문. 이 정도로 딱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예의예요. 그게. 그리고 원래 그거는 기사에 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건. 그럼요. 네.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좋습니다. 위로 방문이라면 진짜로. 그리고 그런 위로 방문을 한 것은 소리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면서 미담이 되게끔 하는 거죠. 가장 확실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저거를 대놓고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역겹지만 여러분 1초만 보여드릴게요. 1초만. 너무 역겨워서 바로 토가 쏠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애를 들었어요? 애를 들지는 않았는데 애 그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기 사진만 찍었어요. 또 자기가 갓센터에 서서. 이렇게. 아이고. 애들은 다 들러리예요. 그러게요. 얼굴 좀 가리지 자기도. 이런 사진을 찍게끔 하는 애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지금 사진 찍는 애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건 누가 봐도 애들 사이드에 배치해서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꽃이야. 이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잘났어. 저거 못해서 얼마나 그동안 괴로웠을까요. 저거 찍고 다녀야 되는데. 저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얼굴을 가리고 있거나 얼굴을 찌그러뜨려서 외모를 갖다가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집까지 해야 이제 석이 찼을 텐데 그 집까지는 참아 못하고. 너무 많아서 못 들었나 보네. 이사님께서 또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셨네요. 저기 쓴 필체가 건이 논문 심사위원들 이름 필체랑 똑같다고. 논문 심사위원들 똑같은 이름으로 쓰고 도장이 막 찍혀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원래 필체랑 다르다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는데. 자기가 본인이 쓴 지금 자기 필체를 대놓고 증거로 또 내보내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이 김건희가 실제로 어떤 짓을 했는지 봅시다. 이 문화를 팔아가지고 지가 마치 아티스트나 혹은 이런 문화인이라고 쇼를 하는데 그거를 또 주진우는 그렇게 빨아줬는데 인격자고 예술인이라 이러면서 빨아줬는데 예술인이 이따위 짓을 합니까? 줄리의 그림자라고 하는 어린이 책 2528권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무슨 괴기소설이에요 사실. 이것만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책을 안 읽는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웃기지 않죠? 읽었으면 자기 읽과 상관이 없다는 걸 그만 알 거 아니에요. 안 읽었거든. 안 읽었죠. 안 읽고 딱 듣는 순간 내 그림자? 나 지금 무슨 그림자가 있어? 뭐야 이거는. 없애버려. 내 그림자가 천국이란 거야?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안 읽었어 지금 생긴 문제예요. 2,528권을 폐기했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원래 죄 지은 사람들이 저렇게 과민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진우 씨 그분이 주시는 보고도 드셔보셨다면서요. 저런 문화 파괴자를 그렇게 빨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계속 방송을 하십니까? 대표적인 보수신문인 동아일보가 2019년에 보도한 책이 줄리의 그림자입니다. 이 책은 2020년 도서단체로부터 아침 독서 초등학생 추천 도서로도 뽑힌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폐기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내외 기관 수상자이고 보수신문도 추천한 도서가 폐기가 됐어요. 전략. 비운의 책입니다. 이게 분석행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석행유도 이렇게는 안 하죠. 뭐 문제야? 분석행유는 딱 정확하게 예를 들면 어떤 사상은 안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막시즘 태워. 공사장선은 태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줄리 들어가는 거 다 태워. 그렇죠. 줄리 들어가는 거 다 태워. 멧돼지와 줄리 들어가는 책은 다 태워. 멧돼지와 줄리 들어가는 거 다 태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런 분석행유는 없었죠. 역사적으로. 이런 짓 하고 다녀요. 이런 짓. 이게 줄리의 민낯이에요. 줄리의 수준이고. 국민대 박사의 수준이고. MBC PD가 증언을 합니다. 방심위에 갔더니 심의위원들이 김건이만 나오면 그냥 발벗고 그냥 개거품을 넣으라. 이게 심의위원들입니까? 김건이 자위대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 거라고는 꿈에도 박정희 때도 저러지 않았어요. 박정희 때는 안 그랬죠. 예를 들면 유영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내 야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박정희한테 할 말을 하고 살았죠. 심지어는 제떨으로 맞았어요. 네. 그건 박정희가 바람피타가 걸려서 그랬던 설이 유력하고. 바람피타가 걸려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의견대립이 있을 때 그걸 맞으면서도 굽히지 않았다는 게 물론 지금도 아마 곡소리는 날 테지만 반대편이 곡소리가 날 겁니다. 지금은 의견대립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약간 동등관계에서는 의견대립이고 이건 명령불복정 혹은 명령불이행. 깨지는 거 일방적으로. 명령을 불이행했을 시에는 몸의 일부분에 희한한 상처가 나죠. 그렇죠. 아니면 개밥을 먹게 되거나 등등의 처벌을 받게 되겠죠. 고양이가 핥힌 것 같은 그런 흉터들이 막 등장하더라고요. 대통령의 옥채. 그런 사진도 봤습니다. 진짜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통제를 누구보다 원하는 건 김건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김건희가 지시를 딱히 안 해도 이럴 수 있어요. 윤석열이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막 발작을 한다든가. 그러면 알아서들 이렇게 짐작할 거 아니에요. 줄리의 그림자랑 책이 여기 왜 있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걸 보면 어쨌든 윤석열이 김건희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건희를 가장 먼저 그 권력을 해체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분들이 자신을 헌신해서 어떤 일까지 하시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님께서 22일 어제죠. 어제 이 놀라운 희생을 하고 가평에 오셔서 진보진영의 유튜버들과 같이 만나면서 소회를 나눴는데요. 디올백이 내가 직접 청탁을 해서 디올백이 청탁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봤다라는 놀라운 폭로를 또 했습니다. 샤넬에서 디올까지 명품 수수기간 3개월 동안 수차례 청탁을 한 정황들을 그대로 드러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탁이 받아들여진 국정자문위원회에 임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김건희 비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과장 또 국가보원처 직원도 청탁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해서 수행해주더라. 이런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논개형 보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자기를 던지면서. 자기를 던지면서. 이게 이제 보통 외국에서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덫을 걸어놓고 그리고 그 덫이 들어오는지를 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갖다가 신문윤리 강령에서 잘못된 그런 행태다. 언론의 행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서구에서는 도둑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사적으로는 아무리 뭔지들도 상관없어. 그런데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요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어떤 인물이 뇌물을 받았다? 뇌물 갖다 주면서 받으라고 온갖 덫을 놔도 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안 받으면 그만이죠. 받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언론사 욕하고 그런데 없어요. 잘했다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게 파우치다. 백이 아니라 파우치 이러고. 그러면 아버지 때부터 알던 사람이 와가지고 파우치 하나 주는데 그걸 어떻게. 박절하게. 박절하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가성이 입증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뇌물을 공여한 범죄자를 자임하면서 최재형 목사님께서 어제 이 보도를 특히나 영상으로까지 만들어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창준 의원을 국정자문으로 임명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이게 청탁이잖아요. 인사 청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창준 미연방학원원이 결국 국가보건부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다 했잖아요. 그럼 청탁이 받아들였네. 뇌물 받고 청탁 받았네. 청탁이 완료가 됐잖아요. 지금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하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상으로 해야죠. 그 이상으로 해야죠. 그 두 사람은 그때 경기도지사 수준이잖아요. 그것도 확실히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이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성남시절입니다. 성남시장입니까. 대전동. 성남시절입니다. 조그만 변방에 있는 공직자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야 지금. 대통령 쪽에 뇌물을 매겨서 지금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만약에 외국 같으면 밝혀지는 순간 스스로 사퇴해야 되나 창피해서. 이 정도 나오면요. 진짜 해외에서는 전부 언론들이 진짜 파렴치 안으로 몰아갑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건 수카르노 부인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뻔뻔했거든요. 재임기간에. 수카르노 부인. 김건희와 더 뻔뻔한 사람 있어요? 지금 서로가 아마 기네스에 어떻게 올라가서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뻔뻔하냐. 누가 더 뻔뻔한 거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수카르노 부인은 천수를 누렸습니다. 뭐 수술을 많이 안 했나 보죠. 추정키로 돈이 최종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수술도 많이 했었지 않았을까. 천수를 다 누리기. 천수 누리기 힘들 텐데. 조과장하고 통화한 것을 다 녹음해놨습니다. 청탁의 대통령실이 움직인 것도 통로가 됐습니다. 증거들이 확실하게 나오네요. 큰일 났네 윤석열을. 다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신문도 서울의 소리 말고 김성수 TV만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문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직접 최재형 목사님 모셔가지고 방송을 또 한 번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KT 올레 TV에서 방송이 중단된 통일 TV의 송출 재개에도 청탁하죠. 이거는 뭐 보훈처 쪽으로 불발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불발됐습니다. 이거나 좀 들어주지. 그러니까요. 통일 TV는 괜찮은 TV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때는 디올백을 안 줬나 보네. 그런가 봐요. 뭘 좀 줬어야지. 듀어스를 준 것 같고 좀 약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뭔가 뇌물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알았으면 통일 TV 쪽에서도 뭔가 했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주식 쌌었어요. 통일 TV.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망했잖아요. 갑자기 잘렸어요. 어느 날 아침에. 김건희는 왼쪽 팔에는 도이치모터스. 오른쪽 팔에는 디올백으로 이제 완전히 은팔찌를 채워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정도가 나왔는데도 특검이나 기타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냥 현행범으로 가서 국민들이 체포해야 될 시간. 그 시간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점 탄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총선 참패의 이 심각한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대가로 저는 탄핵을 피하기 어려워졌지 않냐. 이제 탄핵으로 급속하게 전국이 흘러가지 않겠냐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급속하게 탄핵으로 흘러갈 때 민주당이 맨 앞에서 중심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흥미가 주실 인 Villa